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테이 오늘은 어머니 주의를 맞아서 제가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에게 어떤 것으로 선물을 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한번 거하게 대접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가 역시 목사는 가장 좋은 선물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 잘 승기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 그런데 그 선물이 오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의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믿어야 능력 있는 크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머니 주의림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시금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불효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죠 천하에 몹쓸 짓을 한 폐준아들도 기일이 되면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많지만 언뜻 생각나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개명으로 여깁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음한 명령을 가진 어떤 개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로 본다고 한다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혹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부모 공경은 선택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개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달라집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죄로 여겨 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경체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국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지요 개명입니다 개명 신명기 21장에 보면 폐역한 아들과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는 불효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돌로 치라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만약에 너희 회중에 이와 같은 일이 있거든 그를 벌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개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시하는 자에게 매우 무거운 형벌을 말하고 있는 개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을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에 잠깐 모습을 비춰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귀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만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이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있었던 삶들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길래 요셉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리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후에 따라가 보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죠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이 와 보니까 성전에 떡하니 제사장들과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네요 마리아가 크게 놀라 예수님께 다가가서 왜 어떻게 저기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니까 예수님께 사실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무슨 문제냐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더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더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본으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주님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알매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듯이므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자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부모 공경을 법으로 정하여 지키겠고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만일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있다고 한다면 이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거나 그 가르침을 필리대로 오용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잖아요 소위 말하는 고르반법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신께 드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간 이 고르바는요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장모의 유저들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신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르반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를 두고 크게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사람이 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엄중하게 구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 공경이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쉬 들을 수도 안 되고요 그냥 대충 들을 수도 안 됩니다 선택해야 될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일까 부모 공경일까 먼저 이 공경이라는 뜻을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뜻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인간과 신과에 사용되는 신적 언어가 바로 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면서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성기라는 것보다 공경하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성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요 부모 공경은 다른 개명과 다르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조건이 있는 개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하나님을 잘 숨길 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에게 내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머니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속에서 비춰진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어머니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허사한 점이 많아요 어머니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자녀와 함께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녀와 함께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임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루하라하라 하는 헬라 단어는요 여성령 명사든지 동사든지 여성령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명사를 하나님의 신성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바로 우리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찾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너희 옆에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오랫동안 기자로 특파원으로 와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기자가 지난 세월 동안 한국에 있었던 소감을 말하면서 한국은 좀 특별한 나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수능 시험치게 될 때 어머니의 모습이 아주 특별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치게 되면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 많아 커피숍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기다리죠? 학교 앞에 대문에 기다리고 있는 게 이렇게 여러분 수능 시험이 얼마나 추울 때 시험 칩니까? 유난히 수능 시험 칠 때만 되면 추워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철문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 매달린다고 아이 시험 더 잘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매달려 있냐고 시험 끝날 때쯤 돼서 와서 요즘 어머니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날 때쯤 와서 아이를 픽업해 가면 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시험 보느라고 해를 쓰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앉아있을 수 있느냐 그 가운데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어머니만 있지 왜죠? 어머니는 늘 같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을 지켜주는 던던한 힘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리 헬라로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생적 사랑 어머니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적 사랑이에요 무엇을 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아도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10편 117편에 보면 내 영혼이 고요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과 같게 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하나님의 품이 마치 어머니 품과 같다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어머니의 고요하고 따뜻한 품이 하나님의 품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미 품에 안기는 이유가 뭡니까? 젖 때문에 안기면 젖 그런데 본문의 10편에서는 젖된 아이라는 거예요 젖된 아이 젖을 뗀 아이는 어미 품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마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심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심장의 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따스함과 편안함 때문에 어머니 품에 안기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 품에 안긴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봅니다 인간은요 아버지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게 창조되었고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찾도록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모습 속에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의자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주인이 되는 군주가 되는 주군이 되는 시대기아와 눈이 뽑힌 채 철말 끊겨서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70년 동안 바벨론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고통, 절망, 슬픔, 분노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너희를 위로할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형통하고 안정적일 때는 친구를 찾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낙심한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울 때면 어머니를 찾는데요 이는 어머니가 가지는 수용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죠 신이 있습니다 왜 눈물이 납니까? 사람이 언제 눈물이 나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이 바로 어머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그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손에는 한 손에는 아버지의 손 다른 손에는 어머니의 손이 있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가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어머니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신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모성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머니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고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호케마라는 이 말은요 바로 여성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어머니라고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에게는 율법을 배우고 어머니에게 지혜를 배운대요 그래서 어쩌면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더 뛰어난지 모릅니다 성경과 역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훌륭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보다 훌륭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귀하게 써임받는 장미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1부에 드렸더니 우리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아버지 까게 되면 아버지 나라의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도 시험될까 봐서 모세의 아들 게르소음과 엘리에셀 잘 모르잖아요 사모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낳은 후에 자신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는 후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듯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늘에 지혜를 얻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의 특별한 특징은요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려 깊은 부드러운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인데요 성령님은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에게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본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시속 3마일로 달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웨이 7,80마리 달려야 적어도 달리는 기분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3마일로 달리다는 거예요 3마일이 얼마나 느립니까? 왜 이래 하나님 답답하십니까? 왜 그렇게 느리기도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천천히 다니십니까? 왜죠? 우리와 폭폭을 맞추기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머니는 자녀들과 계속 폭폭을 맞추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폭폭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내는 소망을 가진 자만 가지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등을 열려도 끝까지 믿어주는 어머니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과 너무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신적 언어를 사용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머니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신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본질적으로 생명의 공급자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귀한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당신의 대리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모대에 보면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의리를 다 기를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고 어머니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과 똑같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지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공경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경애하라고 하는 말과 거의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애하듯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죠 예배서 6장에 보면 사도바옥 선생이 예배서 6장이 쓰여진 1500년 전에 쓰여졌던 모세 10개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거짓어내면서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1500년 동안 역사를 짚어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죠 이는 바로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승리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더니 어머니가 달려나와 마리아가 달려나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어디 와서 구해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구해오라는 말씀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두 번째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에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왜죠? 부모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공경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를 울렸던 소설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것은 신경숙입니다 이 신경숙 씨가 이 책을 쓰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이태리를 방문했을 때 그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조각했던 피에타 이 조각상을 보고 여인이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적인 어떤 성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 속에서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인데요 한국의 전 국민을 울렸던 그런 책입니다 자문서 30장에 보십시오 어무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의 눈을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를 먹이리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어만불로 다스리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행위는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어때야 할 것인가 어머니는 신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모양이 똑같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못할 속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이니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 어머니들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소스 6장에 보시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바로 신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죠 빌리포스 2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가져야 할 신의 성품이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의 성품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인 신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은 성품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품 관계를 이루는 좋은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죠? 성품 때문입니다 성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품은 누구에 달려있어요? 부모의 성품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 부모의 성품이 자녀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성품의 아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좋은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자이기보다는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여자이기보다는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는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해한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가 되려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단 한 분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금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에 관한 장면을 그린 말씀이 요한보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 슬피 울며 아파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제자를 향하여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신까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봉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술래 가보고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러셨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지금 바깥에 어머니와 형제가 와 있는데요 이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였느냐고 내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지 내 형제지 육신의 어머니 내 어머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셨다라고 하는 투명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의 공동체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녀는 육신의 어머니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외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혈연의 관계 가족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계를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공동체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혈연적 관계가 있지 않는 어머니라 할 때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만백성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관계하고 맺고 있는 신앙 공동체거든요 교회 안에서 핏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응매해서는 안 됩니다 혈연 중심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성기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어르신이 교회의 어머니와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신의 화신이며 어머니의 모승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모승애를 가지고 신의 성품을 드러내심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 길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만백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행복한ué Kafka의 maintenance 계속 잔 cant마 다시 연결나 다시 연결나 Creating único